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소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소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립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다 이 사람들이 다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씁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70지역을 살리고 70제자를 세웁시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70지역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화평의 보금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화평의 보금공동체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 그대로 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들을 향해서 외쳐야만 합니다 더 이상 속삭이지 말고 외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핀과 필리핀 멀티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팔라원과 민도로에서 이제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팔라원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민도로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필리핀 멀티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인도하시는 팀장 목사님들 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했는데요 지금 필리핀 현장에 가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가는 성교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보내는 성교사입니다 성교사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했잖아요 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성교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성교사를 대신 파송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교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헌신하면서요 또 이렇게 뜻을 모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사도바울이 여러 곳을 들러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보금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데는 보금을 전하다가 오렴을 당하고요 핏박과 곤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핏박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보금을 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보금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 지역 보금화, 민족 보금화 또 2, 3, 7 나라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금을 전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보금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보금을 증거했고 또 대도시 중심으로 거점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팀 사역을 하면서 보금을 증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스스로 전도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벌어서 마련해서 전도여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전도운동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았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지역 보금화 70인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70지역 보금운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시스템 바울의 선교 전략 이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단임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주실 때요 70지역 말씀운동 70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본당 헌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70지역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지역마다 생명 살리는 그런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지역지역 70지역 정도는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교구에도 전산일 중심으로 교구마다 70지역 전도운동을 하자 이렇게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운동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쓰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70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전도 대상자들 파악해서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요 세 지역을 파고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살로니까 또 베레아 아덴에서 보금을 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70지역 전도운동이구나 내 평생 동안 70지역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70지역에 보금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바울처럼 70지역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자로서 원약의 요정을 가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70지역 전도운동을 위해 현장을 파고드는 전도자는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접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이죠 전도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전하거나 또 잘 전하지 못하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중심만 가지고요 현장을 파고들기만 하면 발벗고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열매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의 여정을 볼 텐데 바울이 가장 먼저 보금을 전한 곳은 대살로니카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란 것은 오늘 사도행지 17장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든 곳이 보금을 전한 곳이 대살로니카 지역이란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보금 전하기를 위해서 이 회당을 찾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그랬어요 자기의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 회당에서 보금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회당을 파고든 것입니다 약 3주간 정도 그 대살로니카에서 보금을 전했죠 말씀을 풀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 아멘 바울이 보금을 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보금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 유대인들은 보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금을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보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보금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금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어떤 분이시냐 바로 나의 인생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 되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된 왕이시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 재앙 저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된 죄상이시고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를 선자 되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자 예수가 글 쓰신 사실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한 대상자들처럼요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먼저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남부대교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대교구에는 네 교구가 있는데요 한 교구에서 남자 세 가족 세 명이 등록을 하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요 세 가족 트리오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세 가족 트리오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똑같아요 믿지 않는 가운데서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가정이 깨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왔고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존하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술로 세월을 지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자처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우리 전도자도 통해서 영접되어지고요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세 가족 신방을 했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모임 있는 예배 때마다 다 참석을 해요 지금도 어디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고 포럼하는 것까지 보고 포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수요 예배 꼭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와도 한 가지 한 가지씩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오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오면 좋은데 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닥칠까요? 그분이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닥쳤어요 멀쩡하던 잘 나가던 직장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자 또 가정이 깨어지고 또 건강에 문제가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데 한꺼번에 올까요? 여러분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이분은 엄청난 문제를 한꺼번에 다 겪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한꺼번에 오느냐 이건 사단의 뜻이다 너희 아비 마귀 흑암의 세력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빨리 실패시키고 가정도 깨뜨리고 또 빨리 죽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 목적이다 내가 이기고 또 견뎌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단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문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은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단에 있는 형제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 사건, 겪은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세 가족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일마다 보면 꼭 셋이 같이 다녀요 마지막 등록하신 분 이분도 이 두 분을 쫓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힘을 얻고요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미 우리는 살아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주신 한 이제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고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 증가는 참된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친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속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오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도다 하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자들을 위협했어요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내용은요 급하게 이 대살로니카를 떠나게 되었죠 이렇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카 교회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이 대살로니카 교회가요 그때부터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칭찬한 내용의 편지가 대살로니카 전서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칭찬 일색이잖아요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걸 보고 바울이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살로니카 후서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카 후서에서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곧 재림한다는 그런 거짓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들을 경계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또 많은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큰 열매들을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주셔서 대살로니카 교회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살로니카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간 곳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거기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대살로니카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전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방해했어요 대살로니카에서 방해하다가 이렇게 바울과 신라 전두자들이 다른 곳으로 갔으면 그만둬야 될 텐데 베레아에 갔다 베레아에서 또 복음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금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는요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쉽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피파, 어려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도록 또 인도도 해보고 복음을 전해봤습니다만 제가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이 버렸었는가 할 그런 의심을 가질 정도로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우리가 전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전두 대상자들이 저는 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긴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한 20년 정도 신앙 생활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지사직분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면 반면에요 흑암도 같이 역사예요 같이 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요 문제나 사건, 핍박이와도 우리는 이 복음운동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70 지역 전두운동, 70 제자를 세우기까지 우린 계속 전심전력해서 복음운동에 전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말씀운동하다가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딛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죠 복음 전하다가 한 지역 파고들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자가 맞다면 바울처럼 전두운동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처럼 전두운동을 실천하는 지역 복음하의 주역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전두자인 우리에게 전두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전두운동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전두운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접하고 또 제자로 세워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진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게 뭔가 깨닫고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두자의 역할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 70지역 전두운동하는 것 이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세 번째 간 곳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아덴 아테네 지역이었죠 거기는 영적인 분위기가 좀 더 달랐어요 그래도 앞에 이 대살로니카나 또 베리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덴의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최신 학문에만 관심이 많았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과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하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예수가 글쓰신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우상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섬겼는가 아닐까요 귀신을 섬기다가 내가 이 귀신을 섬겼나 안 섬겼나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전까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수많은 귀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우상에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를 모르니까 착각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신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참된 복음 대신은 예수의 시도를 알도록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사역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관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자들이 쫓아오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역할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복음 전했는데 왜 영접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전도자인 바울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 영접하게 하는 그 역할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바울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많이 영접하고 많이 돌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적게 돌았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맞으면 내가 70지역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전도자가 맞으면 오늘 영접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생명 구원 때문이잖아요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지금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중이면 지금 복음 전했지만 나중에라도 연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내 역할은 나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역할은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심령을 감동해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영접되어 주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이 있는 연휴가 있죠 토요일이면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날로 이렇게 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분명히 그런 점이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겠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이번 추석 기간에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추석이나 명절되면 차례 때문에, 제사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안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가면 제사 지내는 데요 절대 위축되지 말고요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잘 드시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은요 처녀 때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에 오시다가 19살에 아버지 19살 이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었는가 이제 우리 집안에서 고모님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까 남자들만 전부 남고 어른들만 계시는 거예요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19살에 아버지가 결혼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관계로 결혼하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기를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반대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가지 말라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제사 제사 문제가 그냥 종선이다 보니까요 하루가 몰다 하고 제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제사 그러면 기일날만 제사 진행으로 생각하는데요 명절마다 차례 지내죠 또 죽은 사람 생일날 생일날 이런 중요한 날 초하루 보름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남매 중에 육남 일녀 중에 제가 첫 번째예요 아들을 하나 둘 이렇게 낳다가 보니까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사 지내는 것도 죄지만 제사 지내도록 음식 차려주는 것도 죄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심하셨겠어요 아들 몇 낳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음식을 지어주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날 되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명절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어요 제사 상을 차려야 되는데 음식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가 상을 엎어버리고 또 제사 음식 짓는다고 보게 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뭐 재료도 준비 안 되어졌는데 음식을 준비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마다 또 기일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 영적인 사령관으로 보내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보금화 가문 보금화 하도록 세워주셨고 제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보금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 제사 문제 절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면 여러분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누구의 역할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도요 그런 가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혼자 예수님 믿었는데 가정의 이런 제사 문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장로님까지 되신 그런 여자 장로님도 봤고요 여러 모든 성도들 제사 문제 이긴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이유가 우리 가정 가문 제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함께하신다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전도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70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70지역 전도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운동에 대해서요 내가 아니면 누가 보금이 아니면 무엇을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70지역 전도운동은 오직 내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사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제 10월이면 본당이 혼당이 되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70지역 전도운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제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커버넌트홀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차고 2부 3부 예배가 아니라 4부 5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보금 오직 내가 이 전도운동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70지역 전도운동의 내용은요 오직 보금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각색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보금 바울처럼 오직 예수굴소만 증가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답은 한 가지 예수굴소로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금을 전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끝까지 지속해야 돼요 1년, 2년 갈 수도 있고요 10년, 20년 갈 수도 있다니까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0지역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운동은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70지역을 내다보면서요 70지역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음에, 다음이라는 시간은 없을 수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다음에 해야지 더 훈련 받고 해야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바울과 같은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도운동은 절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직 나, 오직 복음, 오직 지금 70지역 전도운동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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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